장면이랑 이렇게도 동작을 해야됩니다. 그렇죠. 레이스를 막아내는 슈퍼 이제 남아있는 아웃카운트는 하나입니다. 볼 투 스트라이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삼성랑이 오지의 꼬마 팬 이응원을 선수들이 아마 봤을 텐데요. 박승규 썼어. 안녕하세요. 반팔 승규 형 어떻게. 승규 형. 승규 형 누른 줄 알았어. 이순규, 박승규. 너무 좋아해요. 쳐다봐. 쳐다봐. 쳐다보지 못할래. 너. 어떻게. 너무 쑥스러워요. 너무 쑥스러워요. 너무 좋아했거든요. 승규 형. 승규 형. 승규 형 항상 박승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. 이게 뭐지? 누가 친 거지 승규야? 응. 누가 어느 선수 했지? 박동원 선수가 친 거 땀이 깨지않고. 한 100번은 봤어요. 너무 꿈같은 것 같았나 봐요. 영훈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동망이랑 공 가지고 양으로 해야지. 동네 야구 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하고. 아빠랑 야구해야 되겠다. 이거. 배트입니다. 이거. 작년에 직접 사용했던 배트인데. 이거 사이면서 하나씩도. 감사합니다. 피부대로 토당할까. 야구 정말 추억이 życia. 뭐 Til 다 갈까? 뭐야. 우와 아아아아아. 감사합니다. 이쪽에 탄. 대박. 대박야 해서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기 백심 하아 맨날 피해다 아멘 아 그러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잘 씻을 것 같은데 자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노래하면서 앉으세요 찍히는 건 아는데 고마워 파이팅 직접 보고 이거 좀 더 잘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할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같이 좀 해주세요 안녕 배축 받았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온 삼성 라이온즈 찐팬 2대째고요 여기는 3대 이순규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1대로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는데 저희가 3대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송에 우리 아들이 승기가 나왔다는 것만이 너무너무 기뻤고요 저희가 또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이제 네이버를 응원하다가 방송으로 이번에 와서 직접 와서 TV까지 나오니까 약을 너무 좋아하는 이게 또 3대째 팬한테는 너무 큰 추억이 됐습니다 그랬어? 어땠어? 우리가 지고 있었지만 응원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? 끝까지? 대답을 해야지 같이 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4연 3연? 3연패였죠 3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순규만으로 본인이 응원단자에 의한 표현까지 쓰면서 했습니다 자 구자우 우익수 최강 삼성 구자우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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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도 받았는데 어때요? 좋아요 선물 받았어요 꿈만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 그때 4연패 후에 저희가 또 TV에 나오고 또 삼성이 5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로 정말 다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야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땐 열심히 응원할거에요 같이 할까? 하나 둘 셋 삼성 라이언즈 파이팅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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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 에이 에이 아멘